나의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요. 나는 아침이 좋아요. 아침은 조용해요. 나는 아침에 일기 쓰기를 좋아해요. 오늘 아침 나는 보일러를 틀었어요. 봄이지만 아직 추워요. 이제 방이 따뜻해요. 매일 아침 나는 30분 동안 필라테스를 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어요. 나는 버터 바른 빵. 과일 먹고 차를 마셔요. 나는 차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봐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청소해요. 화장을 하고 출근해요. 지하철역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나는 커피를 사서 지하철을 타요. 나는 15분 정도 지하철을 타요.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가요. 이 시각에서 시끄러오는 그것도 보고 많아요. 제공을oys자 관제하는 한 이야기입니다.